마약류 통합정보관리센터 안녕하세요.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센터입니다. 지금부터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주 묻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취급보고 제도 전반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일반 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항목에 대한 보고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혹은 마약류 소매업자의 일반 관리대상 마약류에 대한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항목의 보고 유예기간은 2020년 5월 17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0년 5월 18일부터는 모든 취급자가 일반 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을 보고해야 하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을 입력하지 않거나 입고내역이 없는 제조번호를 보고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일반 관리품목과 중점 관리품목을 대상으로 투약, 조제, 폐기 보고할 경우 입고된 일련번호 순으로 전산보고가 가능하지만 중점 관리품목 중 주사제인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추적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실물을 확인하여 전산 제고를 일치시켜 보고합니다. 중점 관리품목 중 주사제는 일련번호 추적관리를 통해 첫째로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동내역을 일련번호별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저장소 이동 및 기본 저장소로 재이동 또는 반납 시 일련번호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조제 보고한 마약류가 반납될 경우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회수한 뒤 다음 조제 시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점 관리품목 주사제라도 기본 저장소가 아닌 병동 등으로 저장소 이동 처리를 한 비상마약류는 입고한 일련번호 순서대로 소진이 가능합니다. 환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취급 수량을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경우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마약류 취급보고 계도기간은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되어 원칙적으로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잘못 보고한 항목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보고한 항목을 올바르게 입력하여 변경 보고하였다면 아래 시행규칙에 따라 위반 행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모든 업무의 정지를 의미합니다. 의료기관 또는 약국 자체의 영업정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취급보고 방법과 관련한 질의사항입니다. 환자 또는 동물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라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및 마약류 소매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자는 외국인 등록증상의 성명과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외국인 여행자 등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은 여권상의 성명과 여권번호를 입력합니다. 외국인의 성명은 전체의 명칭을 영문으로 입력하되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한글명 또는 실제 영문 호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정보가 있나요? 2019년 12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기관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할 시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그리고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입력합니다. 환자가 동물인 경우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단,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가 직접 투약하는 경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성명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원내 처방전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처방전 기재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원내 처방전이 의료기관 내에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발행되어 의사가 조제실로 송부하는 것이라면 의료법에서도 이에 대한 처방서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듯이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처방전의 기재사항도 원내 처방전에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의료기관 내에서 발행하는 원내 처방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취급 보고 시에는 해당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포함하여 보고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전을 의사가 서명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취급 보고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더 이상 보관하지 않아도 무방하나요? 마약류 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처방전 또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진료기록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진료기록 또는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취급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자신이 직접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조제하여 처방전 발급 없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후 직접 조제 또는 투약 보고하는 경우는 질병분류기호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원외 처방전을 발급하여 원외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가 원치 않으면 처방전의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소매업자는 처방전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질병분류기호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때 일련번호가 다른 마약류를 한 번에 사용한 경우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는 반드시 일련번호를 보고해야 하며 조제 또는 투약 보고 시 한 처방전에서 일련번호가 다른 동일 마약류를 조제한 경우는 라인을 추가하여 각 일련번호와 조제 수량을 정확히 입력하여 보고합니다. 동일한 마약류인데 유효기한이 다른 향정신성 의약품을 한 건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어떻게 조제 보고하나요? 동일한 마약류인데 유효기한이 다른 향정신성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유효기한을 입력하여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조제 보고 시 라인을 추가하여 유효기한, 조제량 등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약제실에서 조제하여 병동으로 불출한 직후에 바로 약제실로 해당 실물이 반납된 경우 조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이미 약제실에서 조제하여 불출한 이유이기 때문에 먼저 조제 보고를 진행한 후 반납 처방을 근거로 취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조제 당일 해당하는 처방권의 마약류 전부를 약제실에 반납한 경우에 한해 조제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 전 전산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오류가 확인된 처방에 대해 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확인하여 오류를 바로잡고 변경된 처방전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하고 해당 취급 내역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고합니다. 만약 오류가 있는 처방전으로 조제를 했을 경우 해당 취급 내역에 대해 그대로 조제 보고한 후 수정된 처방전을 근거로 변경 보고 기한일을 지켜 취급 보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보고합니다. 이때 취급 보고 기한은 일반 관리 대상 마약류일 경우 취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 이내이며 중점 관리 대상 마약류일 경우 취급한 날로부터 주말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입니다. 연계 프로그램 사용 시에는 연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도 올바르게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자는 연계 소프트웨어를 통한 연계 보고 건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올바르게 전송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주 묻는 질의응답 1편을 마치겠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이어지는 2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